어쩌면 대한민국에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여러분도 지금 보시게 되면 김무성 씨입니다. 김무성 씨인데 우리나라에는 3선 의원, 4선 의원, 5선 의원 이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원로 정치인들도 많고 현직 정치인이 이야기를 못하면 4.15 부정선거와 3.9 부정선거에서 엄청난 규모의 부정선거가 발생했으면 정치판에서 먹고 산 사람들은 뭔가 발언을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알 거라고요.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 겁니다. 모를 리가 없죠. 몇십 년 동안 정치판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김무성 씨가 부정선거 모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은 훤히 다 알겠죠. 현직을 떠난 원로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선택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이자 역할이자 책임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무성 윤핵간, 고승동, 장재원 인수위 끝나면 물러나야 된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국민의 대표, 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도 국민의힘 대표인가 모르겠는데 전 새누리당 대표가 3월 19일 날 소위 윤핵간이라고 불리는 윤핵간은 윤석열 후보의 첫 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권성동, 장재원 같은 국회의원들은 이번에 인수위가 끝나는 대로 물러나야 된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전 대전 MBC 사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의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 친무실 이전에 대해서도 여당과 언론에서 너무나 조급한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 당 중진들은 이런 비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김무성 의원 입에서 3구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 3구 대선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한 마디도 안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에게도 거의 절망적입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인재 전 의원을 한 번 페이스북을 방문했는데 그동안 바른 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3구 대선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야기를 안 하셨더군요.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참 내가 볼 때는 정치인들에게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정치인들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포함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가능성 상당히 높죠. 다 타협을 하는 겁니다. 다 야합을 하는 겁니다. 적당히 넘기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무성 씨는 평이 아주 안 좋네요. 보니까 이 밑에를 보니까 당신은 좌파 정권에서 단 한 마디도 못하던 사람이었다. 566명이 찬성이고 8명이 반대를 했는데 이렇게 보시죠. 더 이상 훈수 두지 마시고 당신처럼 중립 내각 우르나는 루저 입장은 임기 내 한 해 끌려다니며 소신 없는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험은 부족하지만 능력 있고 폐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도 좌파들은 국정 운영을 방해할 것입니다. 똑똑한 국민은 윤석열을 도울 것입니다. 엄청나게 방해하겠죠. 그리고 정치판에서 갈고 닦은 친구들은 화합, 통합, 거국중립 내각 이렇게 또 이야기해가지고 또 혼란스럽게 하겠죠. 531명이 찬성하고 8명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정말 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하고 여러분 멀리 가려면 좀 선이 굵어야 되는 것이죠. 선이 굵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선악을 맹악히 구분하고 정의와 부정의를 맹악히 구분하고 불법과 합법을 맹악히 구분하고 오른쪽에 올바른 쪽에 서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누가 인생살이를 하든 간에 공직자로 살든 간에 그런 게 가야 오래 갈 수 있고 그 같은 선택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야합하고 아니면 그냥 뭐죠? 협잡하고 이런저런 명분을 대가지고 그렇게 하면 국민들 마음은 얻어둘 수가 없고 결국은 나중에 탄핵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선이 굵게 올바른 쪽에 서서 갑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냐? 난 아주 더물 것으로 봅니다. 개중에는 사람들이 있겠죠. 선이 굵게 오른쪽에 서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벌써 4.15 부정선거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입장을 발격했죠. 한 명도 없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정치인들, 기성 정치인들 가운데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선거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부정선거 건절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가운데 국민들의 애타는 그런 갈급한 마음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공 박사님이 지금 벌써 그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쓰면 어떻습니까?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사전투표 동료로 몰고 가는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여전히 얼굴 딱 세우고 뭡니까? 이준석이가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찍부터 이야기를 했죠. 대한민국 정치인들한테 선거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찍부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찍부터. 아주 일찍부터. 오래전부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참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보시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정치 지면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정치 컨설턴트란 박성민 민이라는 사람이 글을 많이 쓰죠. 어떻게 조선일보에서 박성민 정치인 컨설턴트 어디를 나왔고 뭘 했는지는 전혀 뒤에 배경도 알 수가 없고 프로필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프로필이 없어요. 자기가 쓴 책에도 보니까 프로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사람을 대개 우리가 이력을 보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을 나왔고 그 이후에 뭐 했고 경력이 뭐 없고 그 박성민의 정치 컨설턴트란 그 코너에 이 귀한 조선일보 지면이 허용된 겁니다. 이 제목 단 거 보시면 내가 하도 기가 차 가지고 여러분 소개하는 겁니다. 언론도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그냥 입 다무는 겁니다. 어쩌면 당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예요. 당신들 노후가 선거 공정성 문제에 달려 있고 당신 자식들의 앞날이 선거 공정성 문제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언론들이 그렇게 부실 관리 관리 부실로 몰고 그냥 눈치만 보다가 조금 언급했다 그다음 다 그냥 두더지처럼 다 숨고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야기예요. 여러분 윤석열 당선이 된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부정선거 문제를 이번에 근절하지 못하면 그냥 시간의 문제지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좌파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좌익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렇게 탐탕치 않게 보이는 겁니다. 이 양반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가 올린 조선일보에 여러분들 지면에 올린 제목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잘못해서 질 뻔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내용을 거론하는 것을 한번 보시죠. 이 모든 내용 가운데 부정선거에 관한 것은 일체 입을 닥치는 겁니다. 이게 정치 컨설턴트가 하고 있는 짓인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신문이 온통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으로 차고 넘치는 겁니다. 신문 자체가. 신문이 여러분들 그냥 거짓으로 그냥 도배가 된 겁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관리 부실이 일어났다. 부실 관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기가 찬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모든 신문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취재에 대해서 입을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하 대한민국이 이번에도 해결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실패하겠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윤석열만의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과 언론과 기존 기성정치인들과 모든 게 다 합해. 물론 최종 책임은 윤석열 씨가 지하겠죠. 대통령이니까 한나라를 책임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윤석열이 분명히 수사에 나설 것이다. 윤석열이 수사에 나갈 것이다. 윤석열이 수사에 나갈 것이다. 6월이 기다리고 7월이 가고 8월이 가고 9월이 가고 10월이 가고 11월이 가고 이렇게 됐죠.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세월을 흘러보냈습니다. 꼭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저의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틀리기를 바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피력하는 겁니다. 두림님 말씀처럼 이번에 해결 못하면 다 끝장이고 로로님처럼 이건 덮을리 아닙니다. 덮을리 아닌 것은 당연한 일종의 당위지만 현실적으로 덮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광문하는 겁니다. 정치 컨설트라는 친구가 이 큰 지명을 보시죠. 1987년 민주화 이후 여덟 번째 대선이 국민의힘 윤석열 승리로 끝났다. 이 기간 대통령 8명이 모두 다른 당명으로 당선된 한국 민주주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이 부실을 보여주는 것인 잘 모르겠다. 하지만 쿠데타와 혁명을 동시 폐견하고 대통령 내 손으로 뽑기란 19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꾸준히 앞으로 나가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꾸준히 앞서고 나갔습니까? 부정선거가 판을 지는 게 됐는데 한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꾸준히 앞을 나가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헛된 이야기들을 그냥 조선인보가 막 실어주는 겁니다. 5년 전 탄핵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더니 이번에는 무효보다 적은 표차 낙선자의 승복으로 또 한 발 전이다. 낙선자가 그냥 승복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수백만 표를 집어넣었으니까 한 마디 그러니까 신문의 칼럼이란 것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읽을 수가 없느냐? 거짓을 도배를 했으니까. 일어난 문제 실상을 외면하고 그냥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그 칼럼을 어떻게 읽냐 이야기예요. 이건 정말 여러분들 보통이 아닙니다. 윤석열 당선으로 이름 좋아할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서도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안 모이는 겁니다. 언론에서도 찾을 수 없고 정치권에 찾을 수 없고 농협에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이따히 글을 쓰는 겁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꾸준히 앞으로 전진해왔다. 꾸준히 무엇을 전진해왔습니까? 지난 5년간 완전히 상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대법관들이 하수인이 되고 검찰이 그냥 하수인처럼 바뀌고 견제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고 보통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선거가 대규모로 자행되는 그런 체제가 됐는데 한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여러분들 전진해왔습니까? 이 거짓말을 어떻게 그런 글을 써냐 이야기 너가 글을 어떻게 박성민 씨가 내보다 한 서너 살 정도나 아랠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 나도 글을 많이 쓰면 안 돼 글을 어떻게 그렇게 써냐 그런 거짓말을 0.73% 질 뻔했다 윤석열 캥페인 전략은 시종일관 위험했다 0.73%가 아니잖아요 10% 이상 났을 거 아닙니까 격차가 그런데 0.73%를 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 거짓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살겠습니까 온 세상이 그냥 거짓말을 하고 그냥 거짓말을 끄덕거리고 거짓말을 박수치고 이런 세상이 된 겁니다 이런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나라 망하죠 또 뒤엎을 거니까 도둑질을 해도 이러면 뭐죠 벌을 주고 사기를 치도 벌을 주고 살인을 해도 벌을 주고 국가를 이러면 뭐죠 망하게 할 수 있는 부정성을 자행했는데도 다 덮자 없다 없는 일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본선도 캠페인을 잘해서 정권교체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잘못해서 정권교체에 실패할 뻔했다 부정선거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의 전략적 오류는 세 가지 거대한 착각 때문에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 임득이었고 우리에게 40분씩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었고 중도는 적폐정산에 이탈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죠 과거 대통령 대부분 지지율은 인기 만에 10월에서 20월 40% 지지율이 어떻게 있습니까 다 조작한 거죠 결국 이번 실패의 여러분 원인이 뭡니까 민주당 내에 단연간 수차례에 걸쳐서 부정선거회를 조작하는 선거 조작 기술자들의 오판이 또 불운이 결국 이번에 실패한 거죠 민주당 전략적 오류는 세 가지 거대한 착각이 아니고 선거 조작 기술자들도 저희들이 기획했던 대로 안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죠 수백만 표 차이가 날 것이 24만 표 25만 표 차이가 난 겁니다 이 악한 세력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 악들 부정선거회를 통해서 장기 집권을 꾀했던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나라를 완전히 송두리째 말아먹으려고 했던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참 못 보겠습니다 이 악함을 이 거대한 악을 말이죠 이 거대한 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못 고치면 이 나라 안 됩니다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이런 글을 조선일보와 큰 지면을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민 대표 그냥 그래서 이런 이야기 여러분 대충 읽고 밑에 여러분들 뭡니까 독자들이 무슨 생각하는가 108명이 글을 남겼네요 설현욱 신민입니다 이 친구는 부정선거 얘기는 쏙 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뭔 정치 컨설턴트 시중 잡배보다 못하네요 912명이 찬성하고 52명이 반대입니다 시중 잡배보다 못하죠 답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압승을 했는데 질 뻔했다고? 부정선거 감시단들이 그나마 부정선거를 일부라도 막아서 이긴 거잖아요 이 무식한 기자야 정치 컨설턴트한테는 자가 양심도시 아주 핵에 망측한 얘기를 늘어놓았구나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이 과학을 이 사악함을 대한민국에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 사악함을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고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만큼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체제를 지키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70대 80대 노인들이 가장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나라가 이렇게 가서 안 된다는 건 젊은 사람들 정신 절여야 됩니다 여기 보시죠 김시열님 부정선거란 말이 주요 언론 방송사에서는 검기어입니다 그 검기어를 이야기하니까 하룻밤 만에 뭡니까 공병호 tv에 구독자 수를 2000명 줄여버리지 않습니까 탄압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보도가 안 되도록 영상을 내면 영상에 못 나가도록 영상이 나가는 속도가 너무나 느린 겁니다 그냥 실드를 계속 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못 보게끔 부정선거란 말이 주요 언론 방송인 검기어인가 봅니다 김시열님입니다 857입니다 찬성이 반대가 12명입니다 이게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해서 질 뻔한 게 아니고 부정선거 때문에 질 뻔한 것이다 뭐 좀 알고 씨부려라 261명이 찬성하고 9명이 반대입니다 송청석님입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홍형님입니다 이 친구 아주 미친 녀석이네 정치 컨설트를 계속하고 싶거든 초보적이다 수학과 통계학 공부하고 좀 되들어라 186명이 어쩌면 이 사회가 이렇게 반기성적이고 반이성적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통계학과 수학이 밝혀낸 사실을 못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창진님입니다 박성미나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는 그렇게 말하기도 힘드냐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정치를 입어올리냐 일반 국민보다 못한 사고방지 159명이 찬성해 6명이 반대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청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선거 공정성문제를 자체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젊은 날 여러분 제가 연구소에 근무할 때 1997년도의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90년대 초반부터 그 당시에 한 30대 초반에 젊은 그런 연구원들이 항상 하던 이야기가 우리 사회가 자체적으로 계획이 불가능한 것 같다 외압에 의해서 계획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97년도에 결국 외압에 의해 가지고 대규모의 계획은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제도를 고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스스로 수정하고 보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으니까 낙담하기보다도 국민들이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국민들이 대규모 시위하고 집회해 가지고 선거제도 뜯어고치고 선관위 처벌하고 검찰 수사 들어가고 이런 걸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신 분들 같으면 공병호 tv 넷이나 직접 전화를 거시거나 아니면 공병호 tv 앱을 까셔 가지고 그런 2천만 부정선거 건절 결집운동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온통 세상이 다 거짓말쟁이인 겁니다 너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박성민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이가 한 50대 중후반 정도 됐겠죠 자식들이 다 있을 건데 이렇게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이렇게 거짓말을 이거 여러분들 오늘 1리전서님이 부정선거 단지에 곧 일어납니다 우리 국민 똑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기존 그동안 제가 말씀드리고 예고했던 것처럼 기성 정치인들이 알아서 현재 선거 공정성 문제와 부정선거 건절에 협조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협조 안 할 겁니다 협조 안 할 겁니다 이준석은 건재할 것이고 하태경도 건재할 것이고 권영세도 건재할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 그냥 뭐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끼리 그냥 정치 나누어 가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 방송을 한번 정리정돈하게 되면 우리가 기대한 바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소위 부정선거 선거 부정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대적인 계획에 착수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오피니언 리더에 속하게 되는 언론계의 동향도 보게 되면 거의 덮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부정선거 발각에 대해서 한치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노정희 씨의 그런 중앙선거 관리 사태 문제를 지금도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짓이 차고 넘치는 악이 그냥 그야말로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선거 부정 문제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라가 다시는 부정선거의 수령에 빠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건 없다는 겁니다 국민이 그걸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 할아버지가 당선되더라 결국은 노예 상태를 못 벗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한 번 더 좌파가 뒤흔들 것이고 그럼 좌파가 흔들면 확실하게 그냥 나라를 그냥 요절하겠죠 그런 시나리오가 나아가는 겁니다 원도우부님 말씀처럼 부정선거 건설은 국민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해결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냥 사는 거죠 관계없는 거지 아니요 저녁